도로시 게임즈 자신 있습니까? 믿어도 됩니까?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될 자신 있습니까? 그러면은 자신이 기계라면 로봇카 소리를 내보세요. 비비비빕 비비빕 밥 안 봐 먹고 싶다. 센스 있어. 센스 있어. 오케이 갑시다. 이런 노가다가 재밌나요? 내가 뭐 변태인 줄 아세요? 여러분 전 변태가 아니에요. 제가 이런 노가다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야 두 명이서 하니까 좀 낫다 한 명이서 할 때는 진짜 괴로웠어 이거는 최대한 빨리 굽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손발짝짝 맞네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해 최고다 우리 시청자 최고야 로시님 언제 끄실 거예요 깨면 끌 것 같은데요 못 깨면 내일 방송 또 해야 되잖아 나 내일 방송 쉬는 날이거든 아 이왕이면 깨라고 응원해줘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말이야 남 안 되는 꼴 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난 여러분들 믿어요 그래 빼자 공원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얼마나 대단해 여덟 개나 만들어야 돼요? 내가 순간 너무 많이 했더니 뇌 정리가 왔었어 좀 쉬자 아 2는 호흡만 맞으면 깨? 그래 내가 잘해야겠네 일단은 미리 좀 씹어주고 어우 잘 팔린다 잘한다 잘해 아 우리 시청자 잘한다 아니 그만해도 돼요? 벌써? 벌써 다 끝났어? 수박수박이네 끝 잘한다 잘한다 로시님 루돌프 회사 차리실 것 같아요 그러게 나도 지금 같은 생각이야 루돌프의 장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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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장인 시간 노동에 지치고 있구만 어 시간이? 시간이 조금 아 저거 하나랑 이거 하나? 끝났어요? 자 5스테이지 끝났고요 요시 요시야 정신 차리자 너에게는 함께 하고 있는 시청자분이 있어 그래요? 너무 재밌어? 다행이네 한 사람이 피가 말려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 아 그만해도 돼요? 어 그러네 나 기계처럼 만들고 있었어 2분하고 이제 운만 좋으면 진짜 깨는 거야 운 좋으면 깨고 끝나는 거야 와 아홉 개를 어떻게.. 아 미치겠네 진짜 아홉 개를 어떻게 해 놓은 거냐 아 그만 이래도 돼요? 다 끝났어? 금방 끝나네 진짜 얼마나 말없이 집중해서 했으면 마일칠 스테이지인데 벌써 끝났네요 우리 시청자 클라스 아우 요시 내가 이 맵에 아까 당했어서 아 중앙 다시 못 가요? 아 망했다 10개나 만들어야 했는데 망했네 이 맵은 중간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중간을 갈 수 없는 맵이에요 자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손말이 척척 맞는데 아주 느낌이 괜찮습니다 아 50초 50초 조금 위험해 조금 위험해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도도도도도도앗 와 깼다 깼어 발수 유지겠어 자 얼음만 안 야 얼음 진짜 야 어쌈핀스님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요시 이건 너무한거 아니야 야 왜 이 마에 얼음이 나왔지?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돌아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걸 깨면 진짜 대박인거야 진짜 진짜 대박인거야 진짜 짜증나는데 그래도 저분이 씨앗을 잘 심어서 다행이다 내가 씨앗 심으나 그랬으면 지금 나 과버 왔을텐데 뇌정지가 왔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니 뭐해 너 내가 내 손한테 이제 화를 내고 있어 어느 게임이 이렇게 난이도가 극악이더냐 아 그만 이래도 돼요? 진짜? 진짜? 끝났어? 우리 끝난거니? 끝났네 와 여러분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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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스테이니는요 레일을 타고 미끄럼하고 두개 다 나옵니다 열한개나 만들어야 돼 와 미쳤다 게임 진짜 미쳤어 어디야 어디야 아 검은거 또 심어야 돼 아 검은거 또 심어야 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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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펴 빨리 펴 우연히 클로버 녹색 더 필요하죠? 녹색 하나 더 해야돼 그리고 녹색 클로버 여기다 줄게요 뭐 해야돼? 몇 개 해야돼? 아 노란색 위에 두 개 침착하자 흰색 충분할 것 같아 침착만 하면 돼 그 다음 뭐야? 흰색 흰색 하나 흰색 하나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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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8... 올해의 그리스마스 웬트 루돌프 익스프레스 저희가 드디어 깼습니다 시청자분하고 같이 정말 생방에서 즉석으로 깼는데요 여러분들 게임은 재밌으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받지 마시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